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유용한 앱테크 정보 중에 꿀팁만 골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앱에서 포인트와 캐시를 모아서 모바일 상품권은 물론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워너아이 앱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인트의 경우 교환 비율이 현금과 1대1 비율이며 캐시의 경우는 5대1입니다. 워너아이는 출석체크나 간단한 퀘스트만 참여해도 다른 앱테크에 비해 리워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와 캐시 두가지 방법으로 리워드 적립이 가능한데요. 모두 상품권과 현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먼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추천코드를 입력하고 가입하면 500포인트를 받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내 추천코드로 가입을 하면 1000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영상 댓글란에 더블하늘 채널 응원글과 함께 추천인 코드를 달아놓으시고 서로서로 추천인 포인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댓글란에 추천인 코드만 입력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댓글로 인식해서 삭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번째는 매일매일 참여할 수 있는 출석체크 럭키박스입니다. 꽝이 없으며 출석 버튼을 누르면 최대 50만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만 포인트면 현금으로 50만원인데요. 매달 한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행운의 주인공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솜송 스탬프에서는 4시간마다 한번씩 스탬프를 찍으면 체크할 때마다 1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포인트 충전소에서 다양한 미션에 참여하고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참여 적립에서 정렬 기준을 적립금 높은 순으로 선택하면 높은 금액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유튜브, SNS 구독 등 비교적 쉽지할 수 있는 미션에 참여를 하는데요. 금액이 높은 보험가입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메인화면 하단에 퀘스트를 선택하면 매달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올라오는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설문조사 앱에 비해 매우 간단한 질문이라 쉽게 참여하고 적립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오른쪽 하단 솜송 챌린지를 선택하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게임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의 종류는 솜송 밸런스, 부메랑, 브리치 세가지 종류로 게임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솜송 챌린지에 사용될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요. 생각 환전소에 설문을 작성하고 채택이 되면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중간에 보이는 숫자를 누르면 포인트와는 별도로 캐시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캐시를 모으는 방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캐시가 쌓이고 이렇게 쌓인 캐시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적립이 되는데요. 룰렛을 돌릴 수 있는 티켓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룰렛 뽑기에서는 최대 7천 캐시까지 당첨이 가능합니다. 제가 워너아이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적립된 포인트와 캐시는 둘 다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포인트의 경우 적립금은 1대1 비율로 모바일 상품권 교환은 물론 3만원 이상이 되면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5대1 비율로 5천 캐시부터 신청하는 즉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외에도 다른 유익한 영상이 제 채널에 많이 있으니 이전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